우리 영아야 같이 춤추자 장원이 또 몸 좀 풀어야지 오늘 심사해야 하니까 무슨 노래야? 박현빈 선생님의 춘향아 아이! 뭘 좀 아는구나 뭘 좀 어머나 이게 이게 언제야 이몽룡 박현빈이네 아니 이 노래도 진짜 신나잖아요 알겠어 뭐? 춤춰보자 어 선곡 잘했다 어울린다 장원이한테 야 이걸 또 어떻게 재해석을 할까? 하나 둘 셋 렛츠 눈물은 또 눈물은 또 얼싸안고 춤을 춰보자 여우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걷어라 당국님이 돌아왔단다 주성우죠 오 해 첫 풍경은 기존 밤에 매진 그 어냐 계장 무엇을 잊었겠느냐 눈물은 뚫어 눈물은 뚫어 인형 가야 지키러 왔다 추냥아 추냥아 청운의 꿈 가슴에 안고 환영하던 날 청귀도 밤새 울었다 방금으로 형님 어머니 역시 그룹에 오셨어요 그룹버지 다 오셨어요 박수 한번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역시 트로트는 같이 얘기하죠 눈물은 뚫어 얼싸안고 춤을 춰보자 추냥아 추냥아 진짜 잘한다 무대를 아주 찢어놓으셨다 박수 처음으로 췄어 처음으로 췄어